네, 472페이지 동시이행 항변권 가겠습니다. 동시항변권 동시이행은 것은 쌍무계약의 특실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중도금 줄 때하고 장금 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도금 줄 때는 매도인은 변제기 도래했을까 도래하지 않았을까요? 매도는 줄 게 없습니다. 중도금 줄 날짜가 오면 매수인만 변제기죠. 그죠? 자, 이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시이행 관계이다, 아니다. 자, 이때 쓰는 말이 뭐냐면 이 변제기 있는 이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 선이행 의무자라는 말을 씁니다. 뭘 쓴다? 선이행 의무자 이 사람은 지금 이행할 게 아니죠. 나중에 후이행 의무자 자, 그러면 선이행 의무자는 항병권이 없습니다. 달라고 했을 때 항병권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선이행을 약속한 사람은 이행해야 되다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럼 선이행 의무자가 만약에 뭘 하지 않으면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자,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뭐에 빠진다? 이행 지체이다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된다? 이행 지체이다. 그래서 이행 지체가 되면 우리가 이제 지은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뭐가 붙기 시작한다? 지은이자 붙고요. 자, 그럼 이거 이제 비교할 게 뭐냐면 그러면 장금 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장금 줄 때 장금 줄 때는 장금 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장금 줄 때는 누구도 변제기이고요. 자, 갑은 뭘 줘야 될까요? 갑은 각종 등기 서류를 줘야 됩니다. 교배 되겠죠? 을은 뭘 줘야 됩니까? 장금을 지급, 교배 되겠죠? 그럼 갑도 뭐가 되고요? 갑도 뭐가 되고 변제기가 되고 누구도 변제기다. 을도 변제기가 됩니다. 자, 이때는 무슨 관계가 될까요? 이때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이단이다. 관계이다. 그러면 이때는 선이행 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럼 갑도 무슨 관계가 될까요? 갑도 무슨 관계가 될까요? 갑도 항병권이 될까요? 누구도 항병권이 될까요? 이쪽도 항병권이 될까요? 그 얘기입니다. 항병권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항병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항병권이 있는 사람은 항병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채무를 뭐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아도 항병권이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자체, 뭐요? 그 자체 항병권을 주장하지 아니해도 그 자체, 체체만으로 이행, 지체, 책임, 면제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시항병권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은요? 항병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항병권을 뭐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이행, 지체, 책임, 면제 받습니다. 그럼 동시에 항병권 볼 때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동시행이 뭐죠? 너변, 나변 글자 보세요. 글자, 글자가 뭐예요? 글자가, 글자가 뭐죠? 글자하고 무조건 대화하는 거예요. 동시행, 항병권 그러면 동시행 관계는 어떤 겁니까? 갑도 변제기고 너도, 나도 변제기일 때 동시행이죠. 그럼 서서는 무슨 권이 있는 거예요? 항병권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제가 뭐라고 해요? 너변, 나변 그러면 갑은 뭐가 아닌데 변제기 아닌데 을은 변제기라면 이건 무슨 관계가 아니다. 이건 동생 관계가 아니죠. 이때는 이때 쓰는 말이 뭐야? 변제기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후 선, 이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다. 그러면 펼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올 거 아니에요. 다음 중 동시행, 항병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거 틀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평상시 이렇게 연습한 사람은 어떻게 연습한 사람은 어떻게 연습한 사람은? 뭐든 아 그래 동시는 갑이 뭐가 있고요. 변제기가 을도 변제기다. 그럼 서로서로 무슨 관계니까? 서로서로 무슨 권이 있는 거예요? 항병권이 있겠구나. 그런데 한쪽은 변제기가 아니고 을은 변제기단 말이에요. 그 무슨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먼저 이행을 약속한 사람이건 나중에 이행을 약속한 사람입니까? 그럼 선, 이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다? 항병권이 없다. 그러면 항병권 없다, 있다. 항병권이 있으면 뭐라고요? 그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지만 뭐 없는 사람이? 항병권 없는 사람이 이행하자면 바로 이행지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얘기했잖아요. 쌍무계약에 동시 이행하고 채무불행하고 뭐하고 이행지체하고 묶으라 쌍무계약에 위험부담하고 채무불행에 이행불능으로 묶으라 그게 딱 정립이 되면 계약법 자신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책들은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 먼저 동시행할 때는 항병권 할 때 먼저 뭐부터 찾는다? 이행지체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470 넘겨보세요. 476페이지 몇 페이지요? 476페이지 가시면 거기 핵심 체크 동시행병권 효과 행사 효과 밑에 보면 실체법상 효과 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이행지체 책임 면제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걸 박스 하시고 그걸 읽으세요. 그게 뭐라 하십니까? 항병권 존재만으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시항병권을 행사해야만 지체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줄여드렸죠? 아까 기억나세요? 항병권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작하면 될 것이다. 자 그럼 보세요. 페이지 473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요? 473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상대방 채무가 모여있을 것 변제기에 있을 것 즉 나도 변제기 너도 변제기 있을 것 그런데 기억의 원칙 상대방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자 보세요. 저쪽은 변제기가 아니라고 했죠. 나만 변제기죠. 그때 뭐라고 해놨습니까?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항병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항병권 없는 선이행의무자는 이행하지는 뭐에 빠진다? 이행지체에 빠집니다. 따라서 선이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가 없다? 항변할 수가 없죠. 항병권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항변할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밑에 보시면 예외적으로 거기 A입니다. A 뭐라고 되십니까? 선이행의무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한 경우 선이행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해하고 지체하고 있던 중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매도인 채무 변제기 등기 서류 교부가 도래한 경우 상대방 청구에 대해서 선이행의무자는 항병권을 모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무슨 판례? 바로 설명드릴게. 보세요. 뭐 주지 않고 보세요. 중도금 주지 않고 그죠? 그리고 뭐도 주지 않고 장금도 주지 않고 쩜쩜쩜쩜쩜쩜쩜쩜 현재까지 왔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현재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뭐도 안 주고 중도금도 안 주고 장금도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 그러면 장금 줄 때 하고 뭐하고는 등기 서류는 무슨 관계죠? 등기 서류는 동시에 관계죠? 그럼 이렇게 합니다. 네가 뭘 안 주니 장금을 안 주니 나도 등기 서류 못 줘 안 주면 나도 못 줘 안 주면 못 줘 이렇게 왔단 얘기죠. 그렇고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냐면 매도인이 그러나 너는 여태까지 뭘 안 줬으니 중도금을 여태까지 안 줬다. 그죠? 그래서 A부터 현재까지 다 중도금 안 준 건 전부 다 뭐다? 이행지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한다? 다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만 지체로 본다? 여기 장금 줄 때까지 여기까지만 뭐고 여기까지는 뭐고요? 이행지체의 문제로 다루지 어디는 장금 지급 이후부터 못 준 중도금 뭐가 아니다. 이거는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어디 태도 팔아야 태도 즉 등기 서류와 등기 서류 주는 날짜에 날짜에 장금 걸리고 뭐 걸리고 중도금 걸리고 지원 손해금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다? 동생관계 그러면 그림상 이렇게 있죠? 그냥 말로 할게요. 중도금 안 주고 장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장금 안 준 건 지체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중도금 있죠? 그럼 중도금은 어디까지만 지체예요? 중도금 안 주다 장금 전까지만 지체고 장금 기준 이후무츠 중도금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74페이지에 있는 판례 있죠? 네? 별표 여러 개 놓고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세요. 판례가 이해가 되면 다른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는 척 해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부분 수험생들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효과적이질 못해 효과적이질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수님 하필까 할 수 있냐고 물어봐. 그러면 하나도록 할 걸 물어보면 따라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기출문제 기출문제 거기 정답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기출문제 정답 보시고 기본 수험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가서 거기다 확인해 놓으세요. 기출문제에 있는 정답이 있잖아요. 그 기본 수험 몇 페이지에 나서 표시를 하고서 몇 페이지에 출제했다고 적어놓으시라고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 뭔가 보일 거예요. 민법은 특히 기출문제에 정답이 있어요. 공부를 순서는 원래 기본서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뭐요? 또 뭐 이것저것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푸는 게 맞는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역으로 하라. 역으로 기출문제를 먼저 풀지도 마. 거기 풀어봤자 상처만 받아. 문제 풀지도 않는데 그때는 뭐야? 그냥 정답 정답 해설 있잖아요. 정답만 보고 그 페이지 찾아가. 그래서 계속 찾다가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이게 뭐야? 아까 안 했던 지문들이 있죠? 그 지문들이 몇 페이지도 찾아가요. 계속 처음에 뭐만 찾아가세요? 정답만 쭉 왜? 빨리 가봐야 되니까 이해할 상관없어요. 제가 쭉 찾아가서 계속 기쁜 왔다 갔다 하면서 페이지 표시. 이건 20이래. 이건 20이래. 계속 표시해. 다시 돌아와가지고 1, 2, 3, 4 안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찾아가서 연습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실력이 늘 거예요. 합격할 거라고요. 믿습니까? 아니 시험 끝나고 봐요. 이제 공부 안 되니까 뭐 모의고사 여거 저거 그냥 엄청 사드릴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세요. 모의고사 같은 거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모의고사 정답 있지. 기본서 찾으세요. 저거 거기다 표시해놔. 그러면 기출 문제를 먼저 해놨죠. 그다음에 어떤 모의고사 갖다 놔도 가서 계속 단발 확인하세요. 시험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찾고 찾다 보면 나중에 풀이가 돼. 나중에 9월달 가서 원없이 문제 풀어요. 원없이 문제 푼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을 다지세요. 기본. 항변권 그 판례 꼭 기억하십니다. 중도금 안 주다. 잔금 기일이 왔죠. 잔금 주는 날 어차피 등기 서류와 동생관계 들어가니까 등기 서류, 잔금, 중도금, 지원, 손해금이 그때부터 무슨 관계? 동생관계 들어간다는 거. 네. 그래서 원칙은 항변권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도 변제기에 도래하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 들어간다? 동생관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인이 이자 놀이를 하고 싶었으면 무슨 놀이요? 이자 놀이 하고 싶었으면 머리가 좋았으면 등기 서류를 던져야지 만약에 이 사람의 등기 서류를 만약에 던졌습니다 만약에 잔금 안 주죠 잔금 안 주시면 뭐예요? 이행 이것도 다 이행지체가 된다고 전부 다 여기서 뭐만 넘겨줬으면 등기서 넘겨주는 순간 잔금 안 주시면 지체하뇨? 이것도 지체 다 지체에서 돈 놀이해주면 이자 놀이 했을 텐데 그런데 뭘 안 줬으냐? 안 주니까 안 주고 안 주고 이게 이행지체가 아니죠 이게 그럼 잔금도 뭐가 되는 거 이거 지체가 아니라는 거지 이 영역은 전부 다 모호가 아니다 됐어요? 고팔레 꼭 좀 기억하시고요 즉 예외적인 첫 번째 거 설명 드린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불안의 항병권이 있습니다 무슨 권이요? 불안의 항병권은 선 이행을 약속했지만 뭔가 찜찜할 때 찜찜할 때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받았어요 계약금하고 중도금주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중순 때 갑이 소유권을 누구한테 이전해주고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을으로부터 뭐 받기로? 잔금받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때 이 날짜를 보게 되면 갑은 무슨 기예요? 갑은 변재기 맞아요? 을은 변재기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선이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은 나중에 주는 거 아니에요 나중 그죠? 그런데 선이 의무자가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이 을이 이 중간에서 파산했다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파산하면 나중에 잔금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갑은 찜찜이 안 찜찜해 이거 찜찜하잖아요 즉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잖아 불안할 때는 뭐 할 수 있다는 거다 뭐 할 수 있다 항변권 던져도 좋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권? 불안의 뭐다? 항변권 그래서 선이행을 약속한 자는 원칙적으로 항변할 권리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뭐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을 때 그죠? 잔금 주는 날짜 등기 서류와 어차피 무슨 관계니까 동생 관계니까 등기와 잔금과 중도금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생 관계로 인정한다는 것 두 번째 불안할 때 찜찜할 때 항변권 있다 그러면 항변권 있으면 여러분들 뭐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닙니다 자 그럼 우측에 475페이지 가시면 3번 동시이행 항변권 효력이 있습니다 자 거기 2번 당연효란 말 있어요 무슨요? 제가 가장 가장 중점전하는 겁니다 기억 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비록 이행계 뭐하지 않더라도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행 즉 뭐가 되지 않는다 이행 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니은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항변권을 행사야만 발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항변권 그 자체 네? 항변권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절대 잊어보면 안됩니다 그게 동시항변권의 키워드 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다음 보충학습 들어가서 항변권 적용 확장이 있습니다 477페이지 판례가 부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가 뭐하고 있는 것 항변권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가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477페이지 4번에 맨 밑에 1번 두 번째 거 근당권 실행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채권자가 낙찰 때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 채무와 낙찰자가 채무대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수 의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수와 보증금 반환 의무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증서와 변제 얘기입니다 채권증서에다가 차용증 하나 적어놓으세요 무슨증 차용증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차용증을 써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돈 10억을 빌려줍니다 돈 10억 빌려주면서 의리 차용증을 작성해서 그죠 갑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 쓰다가 돈 갚으러 나올 날짜에 의리 갑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뭐 갖고 나와라 네 아니 내가 쓴 차용증 있잖아요 차용증 갖고 나와라 나는 뭘 갖고 나갈 테니까 돈 10억 갖고 나갈 테니까 그러면 이 차용증 교부하고 네 10억 변제는 네 10억 변제는 네 무슨 관계다 동생 관계다 이 얘기에요 누구 주장 을 근데 갑이 집에서 차용증을 잘 보관을 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차용증이 없는 거야 차용증을 찾아야 못 찾아요 갑이 안 보여 못 찾는 거야 못 찾아 이걸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가서 야 차용증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을이 뭐라고 그래요 차용증 교부가 이거는 이것도 변제기고 이것도 변제기니까 무슨 관계니까 동생 관계니까 너 못 찾아올 때까지 차용증 갖고 올 때까지 돈 못 죽었다 이렇게 을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차용증이 없어 어떻게 이거 그러면 영원히 돈 못 받는 얘기네 아니 지금 이 사람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 하면 차용증 교부와 돈 갚는 건 무슨 관계가 아니다 이건 동생 관계가 아니다 무슨 관계가 아니다 이건 동생 관계가 아니고 그신 영수증 써주는 거 뭐 돈 받았다는 영수증 교부하고 뭐예요 이 돈 10억 갚는 것은 무슨 관계다 이거는 동생 관계다 그러니까 설령 네가 뭐 받지 않아도 차용증 돌려받지 않아도 돈 받았다는 영수증 받으면 충분한 거니까 돈을 모아라 갚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하고 그 4번에 1번하고 그 위에 9번 있죠 위에 9번 밑에 1번하고 이렇게 반대 표시하면 돼 뭐하고 뭐 거기 변제와 영수증 무슨 관계가 그건 당연히 동생 관계죠 그러니까 영수증으로 충분히 하는 거니까 설령 뭐가 없어도 차용증 없어도 돈은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비교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근자당권 실현 경매가 무효가 됐습니다 자 기껏해서 보세요 채권자가 누구 부동산을 갔다가 예? 채무자 이 채권자는 누구냐면 근자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권자? 근자당권 사람이죠 채무자 부동산을 뭐로 집어넣어서 경매해서 누가 나타났어요 경매 나타나가지고 대금을 다 완납하고 가서 뭐 했는데 경매에 가서 뭐한 거예요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 뭐가 무효라고요 뭐가 무효가 돼서 이게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매가 무효가 되면 다 원위치 시계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는 여기서 돈 모여갖고 배당받아갖고 이 경락이는 등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경락이는 등기 말서를 누구한테 해줘야 됩니까? 경락이는 등기 말서를 누구한테 해줍니까? 이 사람은 말서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채무자한테 해야 되죠 상대방이 그렇죠? 다음 배당받아간 누구는 배당받아간 채권자는 돈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네?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 무슨 관계 아니다 통신관계 아니다 제목부터 읽어보세요 뭐 보세요 통신관계 아니다 통신관계로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다음 페이 넘기시고요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한 임차권 등기 명령 조심하세요 무슨 명령이요?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뭘까요? 주택임대차에서 무슨 대차?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 만료가 되면 주인은 뭘 줘야 되고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그죠? 자, 을은 목적물 뭐해야 돼요? 반환 무슨 관계죠? 무슨 관계 이것도 변제기 이것도 변제기입니다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근데 을이 지금 당장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동생 관계니까 을은 얘가 뭐 줄 때까지 보증금 줄 때까지 목적물 못 주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이사를 만약에 뭐 한다면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사를 가게 되면 점유가 상실되잖아요 그러면 상실되는 순간 을이 갖고 있던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학력 확정일자 이거 다 날라갑니다 마치세요?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이사 가기 전에 기존의 대학력 확정일자를 그대로 뭐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 을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뭐 신청한다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예? 임차권 등기를 뭐 해서 신청한 겁니다 신청해서 뭐 당하지 않고 기각당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 이걸 뭐 했다? 등기를 정리해놓은 거예요 무슨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을이 뭐 한 거예요? 이사 갔죠? 그죠? 자 이사 간 다음에 을이 갑한테 전화합니다 뭐 주시오 빨리 보증금 주시오 했더니 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하고 보증금 뭐하고 반환하고 이 임차권 등기 등기 이거 뭐요? 말소를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갑이 그런데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이건 동생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닌지 아세요? 관계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하는 순간부터 이사를 딱 가는 순간부터 목적을 반환했잖아요 그럼 갑은 벌써 뭐에 빠진 거예요? 벌써 이행지체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동생은 아니죠? 그러면 이게 변제기고요 이건 무슨 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갑은 무슨 자예요? 이 사람은 선이행의무자예요 보증금을 먼저 돌려줄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럼 제목 조심할 게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까먹어 안 돼요 임차권 등기가 아니고 뭐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라는 제목을 까먹어 안 돼요 이건 주택임대차 하고 또 어디도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항변권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479페이지 위험부담 아까 했었죠? 위험부담 옆에 반대말이 뭐죠? 또 침묵하시네 그래요? 언젠간 말씀하시겠지 자 그럼 아까 얘기했습니다 무슨 계약이죠?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쌍무계약의 두 가지가 뭐야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뭐? 뭐였었습니까? 동시 이행하고 뭐가 있었어요? 동시 이행하고 뭐가 있었어요? 네 위험부담 있었죠? 네 위험부담 있었죠? 자체란 말하고 뭐하고 이행 불륭하고 한 세트로 놀 것 그죠? 쌍무계약의 동시 이행은 채무불리행에 뭐하고 연관이 있다? 기억나세요? 뭐 항병권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은 이행불륭과 연관이 있죠? 그러면 이행불륭은 뭐죠? 이행불륭은 기억 안 나요? 매도인 불 매수인 불 제삼자불 같이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벽에다 써놓고 생각하십니다 전제를 다 먹으니까 제가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위험부담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회력 중에서 482페이지 갑니다 제목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뭐를 위한 계약? 생명보험 드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 피자집 가서 피자 열판을 주문하고 이 피자를 몇 동 몇 호에 갖다 주세요 요구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목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간단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뭘 맺는데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서 안에 자 갑이 파는 거예요 보통은 대금은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원래가 을이 갑한테 주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돈을 나한테 주지 말고 좀 병한테 좀 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을이 알았다 그럼 뭐죠? 보통 계약에다가 이런 제3자 약관 추가된 것을 뭐라 한다 제3자라는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지금 누구하고 누구예요 여기서 을하고 갑이죠 그러면 여기서 을은 을은 이 갑과의 이 계약이 혹시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이 병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변할 수가 있겠죠 갑이 목점을 안 주면 을은 갑한테 항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얘한테 와서 뭐야? 항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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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을은 이 을은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이 갑변 예를 들어 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에 뭐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 한들 관여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대로의 문제죠 따라서 갑변 문제 가지고 병한테는 뭐라 뭐라 항변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 항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 갑을 관계를 기본 관계라는 말을 써주고 무슨 관계요? 이게 기본 관계거든요 이게 기본 기초 기본 관계라고 이 갑변 관계는 대가 관계다 이런 말을 써줍니다 무슨 관계요? 따라서 을은 갑과의 문제 대신에 을은 갑과의 기본 관계 문제 가지고 항변할 수 있고 을은 갑변 대가 관계 문제 가지고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전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요청한 자다 그래서 요약자 그죠? 을은 알겠습니다 라고 허락한 사람은 무슨 자? 낙약자 병은 수익 받는 자다 그래서 무슨 자다? 수익자 뭐다? 제3자다 명칭만 집어들어가는 겁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82페이지 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1항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양 전환 경우에 제3자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계약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신때 생긴다 네 그리고 여기 의의에 보시면 의의에 보시면 2번 체킹하시면 나와요 제3자 계약은 보통 계약 내용 중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킨다는 내용 주황 제3자 약관을 삽입한 것에 그 특색이 있다 자 그거 하나 체킹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체킹 제3자 법률관계 유학자 낙약자 갑을 관계가 무슨 관계 기본관계 또는 무슨 관계 보상관계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유학자하고 제3자 관계 있죠 요거 요걸 뭐라 한다 대가관계 출연관계 원인관계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했겠죠 그죠 출연 또는 뭐다 대가관계 즉 유학자가 자기가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귀속하게 된 원인 내지 이유관계를 말합니다 두 가지 관계만 기억하시면 되요 기본관계와 무슨 관계 대가관계 자 그래서 이 기본관계 대가관계 가지고 우측에 483페이지 있습니까 몇 페이지요 483페이지 그 판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읽고 또 한번 읽어보세요 483페이지 8례 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제3재를 위한 계약 체결 원인이 된 요학자 제3자 이거죠 갑 병 무슨 관계 대가 관계 효력은 우에 대한 이 갑을 제3자라는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대한 요학자 나계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계약자는 무슨 자는 나계약자 으른 요학자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요거죠 항변으로 누구한테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또 요청한 누구도 갑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불효력상실 이유로 자신의 기본관계에 기인한 누구한테 나계약자한테 채무이행을 뭐할 수 없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는 이 대가관계는 이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판례를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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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 485페이지 3번 수익의사표시 이후에 제3자의 지휘입니다 제3자가 수익의사표시 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억 A체킹 가끔 나오죠 제3자가 수익의사표시 한 후 계약당사자가 이를 변경 또는 뭐하지 못한다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 그 다음 니은의 니은의 비번 체킹 니은의 비번 따라서 제3자로는 계약당사자 아닌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하는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값과 은혜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는 누구는 병은 여기 올라가서 해제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수익만 받는 거지 여기 들어가서 당사자로서 해제 취소 이런 거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음 넘기시고요 넘기시고요 486페이지 기역 낙약자의 무순권 항병권 그래서 A하고 B를 체킹하세요 낙약자 의뢰 항병권 A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낙약자는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그 계약의 보상관계에서 기인하는 유학자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거죠 의뢰 갑과의 문제를 가지고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B 그러나 낙약자는 유학자 수익자 의뢰 갑병 대가 관계의 항변으로 수익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충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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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뭐예요 낙약자 채불로 인한 요약자와 수익자의 지위입니다 자 1번의 수익자 지위 1.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3자는 낙약자 채불이 있는 경우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뭐는 안 되지만 해제할 수가 없다고 돼 있죠 됐습니까 다음 2번입니다 누구 지위예요 요약자의 지위입니다 무슨 지위예요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이후에도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채불을 유한 제3자 동의 없이 계약을 모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는가 저 혼자만 떠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낙약자의 뭐가 있으면 채무를 유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을이 유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약자께서 요약자께서 해제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계약을 모하고 해제 이 제 속에 무슨 말이 있을까 제 제고해놓고 원상회복 들어간다는 원상회복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수익자는 어쨌든 해제 안 돼도 수익을 얻어야 되고요 해제가 돼도 수익을 얻어야 되겠죠 그럼 결국 손해배상으로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익자는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거기 판례가 유학자는 계약을 모여서 해제해서 원상회복 청구하고요 수익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럼 이것도 그냥 넘길 수가 없죠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유학자 있습니까 유학자 네 확대해 볼게요 유학자 확대할게요 원상회복 확대할게요 원상회복 확대할게요 이렇게 네 수익자 확대하겠습니다 수익자 확대합니다 확대합니다 그죠 손해배상 확대입니다 손해배상 확대합니다 보여요 이게 보입니까 이게 뭐예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시옷 시옷 그건 뭐죠 이거네 이거 이거 그죠 유학자 해제 원상회복 수익자 손해배상 아까 또 이런 거 뭐였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뭐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 이거 쌍무계약은 전부 다 무승계약인데 유상인데 유상은 쌍무로 하면 틀렸다고 그랬죠 이게 기억하세요 유학자 해제 원상회복 수익자 손해배상 네 조그라마 들고 가서 답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돌아가겠습니다 자 또 3 다 요 그 öz 6 아멘